BMW가 M전용 초고성능 SAV 모델 뉴 XM을 국내 공식 출시합니다. 이와 함께 진행된 행사를 통해 차량의 앰버서더로 G-Dragon을 선정했는데요. 신차는 M전용 모델 최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적용됐으며 모든 주행 상황에서 극한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 최고 출력 653마력, 체드토크 81.6kgm, 0104.3초 또한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해 순수 전기모드만으로 주행이 가능한데요. 행사에 참석한 G-Dragon은 자신만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차량을 좋아하며 나도 그런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BMW의 뉴 XM처럼 캐릭터 강한 자동차를 멋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